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 음식료 주가, 주가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굉장히 좀 놀랐던 게 사실 제가 라면이나 군것질을 되게 잘하게 생겼지만 사실상 되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반전이네요. 그럴 수 있는데요. 이만큼 이슈가 됐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놀랐고 이렇게 크게 부각된 점을 봤을 때는 좀 더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사실상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던 게 밤사이에 흑해 곡물협정과 관련된 극절 타결 이슈가 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120일간에 두 번 연장을 했다 한다면 이제는 좀 60일로 진행이 된 건데 아마 60일로 그 사이에도 똑같은 이슈는 계속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그러면 식량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하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거와 다르게 음식료주는 한 번 물가를 올리게 되면 그걸 통해서 절대 이제 가격을 다운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된다 한다면 매출적이나 매출적도 늘어나긴 하겠지만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상반기 끝까지는 계속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물가 상승에 비해서 이 현재 기업들의 매출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고 갈까요? 네. 우선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2021년 기준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 대부분의 물가가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농심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대표적으로 신라메이나 짜파게티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2021년 기준에서 2022년 넘어갔을 때 시점으로 10% 이상 이제 가격이 올랐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새우깡 관련된 과자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즉 이제 농심이 10% 이상 올렸다 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 역시 10% 이상 어떻게 보면 좀 판매가격을 올렸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라면 3사 등이나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해외 매출이 굉장히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점을 봤을 때에도 점차 이러한 상황들이 크게 발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결국은 OTT나 영화를 통해서 콘텐츠와 같이 좀 연계되면서 기존에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던 것 같고 심지어 CJ제일제당의 경우에도 K컨텐츠와 K푸드와의 시너지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에 대해서 좀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CJ제일제당 역시 주가는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만 K스트리트푸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홍보방안을 많이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계속 유행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좀 더 살펴보자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들이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라면, 라면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관세청에서 1분기 라면 누적 수출액이 2억 8백만 달러, 그러니까 전년동기 대비 14.3%가 증가를 했다 합니다. 결국은 이제 간편식사로서도 한 끼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농심 역시 영업이익이 85.5% 증가를 했고 또한 이제 미국 법인의 증가분이 굉장히 좀 늘어났는데 사실상 농심에 대해서는 좀 더 주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농심 아메리카라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이 있는데 농심 아메리카의 미국 공장 가동률이 70%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중국 시장보다도 지금 북미 시장 쪽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그렇다 한다더라도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중국 법인에 대해서 생산 가동률이 채 50%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생산 가동률이 늘어난다 한다면 농심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중에서 농심 주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농심은 꾸준히 우상향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삼양도 약간 좀 불안하고 오뚜기는 좀 최근에 내려왔고 그렇죠? 네, 네. 사실 그 삼양은 뭐 불닭볶면이 이제 굉장히 좀 너무 맛있죠. 네, 저는 매워서 못 먹는데 어쨌든 그걸 봤을 때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가격 인상 효과나 환율 상승에 대한 효과도 있고 해외 법인 영업 시장 확대를 굉장히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 주가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뚜기 역시 해외 판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뛰어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화장품도 결국은 이제 탈중국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오히려 식품 쪽에서 탈중국화를 먼저 했고 이제 중국 시장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형태가 화장품주도 같이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식품 물가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한 번 올렸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외 판로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음식료 관련된 종목은 약간 좀 채권과 같은 주식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큰 폭으로 막 다이나믹하게 30%, 40% 이상 상승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식품주들은 사실 자동차 기업처럼 한 개를 팔아서 많이 남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박리담의 형식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매출이 사실 높게 잡히면 그만큼 영업이익도 올라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사실 여기에서 재료, 원재료에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원재료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는 공개를 잘 하진 않습니다. 결국은 이 지금 음식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유통과 유통의 마진 구조가 많이 붙여지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자 정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그냥 다이렉트 공급을 하게 된다면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남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상 그렇게 된다 한다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는 거랑 어떻게 보면 할인마트에서 라면을 사는 거랑 또 온라인에서 라면을 사는 거랑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결국은 이게 유통구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상 마진율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굉장히 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참고를 했을 때는 당연히 박리다매로 많이 팔면 그만큼 영업이익이든 매출적인 부분들은 상승을 하지만 다이남믹하지는 못하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온이 좀 대표적인 것 같은데 오리온이 대표적으로 초코파이 있을 테고 꼬북칩이 유명하죠. 네. 그런데 영업이익단은 살짝 줄었더라고요. 사실상 영업이익이 줄은 이유는 중국과 베트남의 법인에 대해서 최대 성수기 춘절과 떼시라고 하나요? 명절이 있는데 그게 좀 열흘가량 빨라진 탓에 사실상 매출이 선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리온의 경우에는 러시아 매출이 굉장히 좀 59%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12% 증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점차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추가적으로는 오리온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있는 것이 인도에 대한 초코파이 생산라인 증설과 꼬북칩 판매처를 현지 확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점을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를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사실 음식료 쪽이 드라마틱한 매출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도 좀 천천히 봐야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전망을 그러면 하나하나 좀 해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음식료를 디테일하게 가져올 줄 몰랐는데요. 본인이 가져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K라면, K라면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 사실상 이게 OTT와 관련된 연계성을 봤을 때는 계속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게 BTS의 B가 이제 서진이네에 나와가지고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불닭볶음면의 매출이 아마 엄청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나왔고 실제로 비비고도 많은 K-POP 그룹들이 K-아이돌들이 조금 홍보를 하면서 매출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결국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 순종의 시대는 좀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잡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만의 특색을 가지고 기업이 운영하기에는 이제는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콘텐츠든 식품이든 뷰티든 같이 융합을 해서 콜라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지금 K라면도 농심과 오뚜기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 성장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아직도 충분한데 이게 결국은 콘텐츠와 관련된 연계가 있어서 매우 포인트가 됐을 거고 게다가 식량난 관련된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복합적으로 연계는 되지만 결국은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마케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리온의 경우에는 꼬복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 증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신규 모멘텀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대부분의 오리온 하면 초코파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과, 제과 쪽에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장기적으로 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중장기전 관점으로는 좀 아쉬울 수는 있겠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SPC 3립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일단 워낙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1월에 굉장히 큰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슈까지는 제가 언급을 못 드리겠지만 결국은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하락을 했다가 잘 버텨주는 것은 결국 이러한 압제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SPC 3립이 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성장세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도 이제는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 저는 물론 술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하이트 진로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바닷건으로 왔다고 봅니다. 특히 사실상 지금 관치 리스크라고 해서 부각을 받긴 한데 결국은 정부에서도 물가 제발 올리지 말아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주류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왔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답보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올리지 못하고 원가는 올라가는데 이제 이익은 사실 얼마 안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상 이 주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결국은 유통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이 마진과 마진을 붙이다 보니까 최대 한 50% 내에서 70%까지 마진이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원가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식품과 관련된 부분들을 했을 때 소주의 주 원료를 했을 때 에탄올이 있거든요. 그걸 해서 정제를 하면 소주가 되는데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원가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주류는 분명히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올릴 수밖에 없을 거고 매출이 이 기업이 지금 한 3.4%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33.4% 감소를 했거든요. 특히 최근에 맥주 켈리라고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어느 정도 좀 없어진다 한다면 주가는 다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켈리의 매출 잘 나오나요? 뭐 잘 나온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여름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맥주의 계절이죠. 굉장히 이번 주부터 더워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도 좀 어느 정도 될 수는 있겠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 가운데서 어떤 기업들을 가장 좀 조심해야 하고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좀 매수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음식료 업종을 지금 조금 방어적인 의미에서 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기업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농심은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번 주에 이제 빙그레 말씀드렸는데 빙그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특이성을 갖고 있고 이 거래 전에 외인과 기관에 대거 이제 순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이 거래 전에 좀 크게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빙그레는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CJ제일재당은 주가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너무 안 좋았지만... 그리고 보니까는 CJ제일재당은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좀 경기 하강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CJ제일재당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사실 경쟁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안 먹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거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CJ제일재당은 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크게 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SPC 3립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하이트진로도 역시나 그 부분에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접근을 해봐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적인 측면을 봤을 때 하이트진로와 SPC 3립 정도는 지금 매수해도 괜찮고 사실 농심의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신규로 접근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반종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